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붕어 전문 수족관 골드문 아쿠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금붕어 품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금붕어 품종입니다 완전 압도적인 크기 강렬한 색감 그리고 원종 붕어에 가까운 유선형의 체형으로 강인함까지 넘치는 매력의 금붕어 하야톤 이시키입니다 하야톤 이시키를 보면 켈리코체색인데요 다른 금붕어들보다 같은 켈리코체색인데 관상효과가 더 크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나 봤더니 하야톤 이시키도 작을 때가 있어요 작을 때는 일반 켈리코 금붕어들과 비슷해요 하지만 나이 먹고 커질수록 특히 최고가 더 커지는데 커질수록 채색이 들어가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하야톤 이시키에 비해서 작은 켈리코 금붕어들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왜 같은 영화를 봐도 핸드폰 액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스크린 해가지고 막 이만하게 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야 이 물멍알만 납니다 금붕어의 체형은 사용 난이도와 직결되요 체형이 원종 금붕어와 비슷할수록 거대해지기 쉽고 거대해진다고 무조건 막 크는 건 아니에요 거대해지기 쉽고 병이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강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육할 때 사용 난이도가 대폭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고가의 막 뚱뚱한 금붕어들 이쁘죠? 하지만 항상 키우면서 죽을까봐 아플까봐 걱정하시죠 맨날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뒤집어졌니 죽니 이런 소리만 올라오고 내 거는 안 그러겠지? 이러면서 전전금붕하면서 물멍하시잖아요 우리 하야톤 이시키는 원종 붕어에 가까운 체형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금붕어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움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힐링한 물멍이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야톤 이시키는 만들어진 과정도 특별한데요 하야톤 이시키 외형만 생김새만 보면 화금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시작은 전보 동금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화금에서 오란다가 생겼는데 이 하야톤 이시키는 전보 동금 그러니까 오란다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전보 동금을 재량하는 와중에 머리가 없는 이라고 하면 이제 슬프네 갑자기 머리가 없다기보다는 그래 육류가 없는 동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동금들 이 친구들을 모으고 모아서 화금의 짧고 단정한 꼬리 모양을 가진 금붕어를 만들기 위해 계속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하야톤 이시키입니다 하야톤 이시키의 두꺼운 몸통과 높은 체고 그리고 강인함은 이렇게 전보 동금 그러니까 전보 오란다의 유전형질을 받아서 두껍고 높은 체고 강인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여러분 이 금붕어 매니아라면 유니크하고 넘치는 매력의 거대한 하야톤 이시키 한번 키워 보셔야죠 그러면 어디서 하야톤 이시키를 구한다? 골드문 아쿠아에서 바로 저한테 이상 하야톤 이시키 금붕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뿅 하느님 quin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